안녕하세요 깔끔강의 류쌤입니다. 출발합니다. 2024 대비 수능특강 5강 글의 주장입니다. 뭐 역시 어려울 건 없죠.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죠? 자, 소양 사람들이 뭐다?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어떤 글도 앞에 할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뒤쪽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도록 문장 구성을 해놓은 게 많다고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주제, 그죠? 또는 제목, 요지, 또는 주장, 글의 목적 같은 것은 맨 마지막 문장으로 문장을 딱 읽었어. 그랬더니 딱 알 것 같아요. 뭘 안 된 얘기예요? 소재라는 게 그거죠. 또는 뭐 핵심 단어도 괜찮습니다. 핵심 단어. 또 이게 과연 어떤 상황인가? 요 세 가지 정도를 알고 얘들이 이 글에서 나온 목적이 뭔가, 뭘 왜 나왔는가, 왜 나왔는가, 요걸 알게 되면 답을 낼 수 있다 그랬어. 그 근거는 뭐라고요? 지문이 비논리적인 글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죠. 반드시 논리적인 것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말이 틀려 맞아? 맞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합니다. However, 그러나 a more energy efficient home 이게 주인공이네요. also, with also resulting 결과를 알 것이다. 더 나은 유틸리트 페이먼트 하면 공과금이죠. 아, 그럼 요거 다 읽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아, 이거잖아요.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집 선택에 있어서 월세가 됐든 뭐 제가 사든 간에 뭐가 좋다는 겁니다. 아, 에너지 효율적인 효율적 뭐 집을 골라라. 내가 억지인가요? 안 그렇죠? 이게 이제 1번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2번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답이 5개 중에 이게 제일 가까웠을 거라고 유가릿 이렇게 답을 내는 게 뭐하다? 지혜로운 학생이라 이런 얘기야. 유가릿 출발합니다. 위에 컨슈머즈 소비자들은 보통은 시도한다. 스팬 쓰려고 적은 돈을 가능한 어쿠로초 이용이면 싸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it is often the case that 흔히 대절이다 같은 말이죠. 흔히 뭐다? 대절이다 라고 해서 가면 되는 거야. 이거 빨간 거는 뭐라고 그랬어? 영작에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잘 기억해 놓으세요. 흔히 대절이다. 즉 people 사람들이 become too concerned 너무 관심을 갖는데 뭐해? spending 쓰는 거에 뭐 써? 너무 적은 돈을 가능하는 단기적으로 이해 됐어요? 반면에 뭐하면서 ignoring 무시하면서 the long term cost 장기적인 비용은 무시한대요. of the expenditure 지출해 아 그러니까 뭐야 장기적인 걸 보고서 집을 돈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 이해됐죠? 그럼 여기 문맥상 much라 그러면 되냐 안 되니 당연히 안 되지 you got it 됐습니까? 다부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풀고 다음 문제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하던 얘기야 이해됐어? 자 홈빌들 집 짓는 사람들은 예리하게 알고 있대요 뭘 대절을 be aware of를 쓰게 되면 명사가 나오는 거고 여기처럼 주어동사가 나오게 되면 that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지? 오른쪽이 완전하니까 와닿아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뭐가 안 된다고 얘기할까? 그렇지 almost라고 생각했니 아주 잘했어 almost는 뭐니 부사야 부사니까 명사를 꾸밀 수 있어 없어 없지 이해됐니? most를 써야 돼 대부분의 집을 사는 사람들이 trying to buy a home 집을 살려고 하는 거를 뻔히 알고 있대 어떤 집 for the lowest price 가장 낮은 가격을 뭐하면 가능하나 왜 했나? 그래 했나?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이거 대거는 뭐라고 그랬어? 시커먼 거는 문장 놓기라고 그랬어 대개 문장 놓기는 내용이 바뀌는 부분에 들어가죠 됐죠? 그러나 in the case of a new home 새집 사는 경우에 있어서 this is not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a wide consumer 이것이 싼 거 앞에 나온 그거죠 중요한 이슈는 아니래요 현명한 소비자 집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집 사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대부분의 집은 역시 almost 아니 대시오 입니다 되죠? 대부분의 집들은 purchased 구매되는 입장이니까 얘기하시면 안 돼 뭘 통해서 through a mortgage mortgage가 뭐야? 주택 융자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빌려서 집을 산다 이거죠 대개 됐습니까? 그래서 a wise home buyer 집 사는 사람은 should be interested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not just but there's 이거 on이랑 똑같은 거야 not only 또 simply 같은 거 같이 써도 돼요 또 뭐가 있죠? on be early 같은 거 이거 같이 써도 뜻 똑같습니다 됐나? 자 그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있어지는 입장이니까 이제 지금 틀립니다 뭐해? 자 그 대출금 대출금뿐만 아니라 또한 어디에 요거에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뭐야 the total price 전체 비용을 따져야 되는데 뭐 집 소유하고 뭐 집을 유지하는 아 이 사람 얘기는 뭐야 유지 비용에 신경 쓰고 유지 비용이 덜 드는 집이 좋은 집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나? besides maintenance and insurance cost 자 유지 비와 보험료 이외에도 이것은 포함한다 자 이것이라는 게 엄밀히 얘기하면 뭘까요? 뭐 이거겠네 어디 갔나 요쯤 되겠네 그죠? 색깔을 좀 바꿔줄까? 다른 색깔로 요런 거 요기부터 요까지겠네 그죠? 요정도가 요거에 해당되는 거겠네 이해됐어요? 자 이것은 포함한다 더 다른 거 어떻게 한다고 mortgage mortgage 그럼 죽일 거야 mortgage 이해됐죠? 그 다음에 utility payment 이게 공과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it is 아까 나온 이거죠 똑같은 겁니다 영작에 잘 나와 저런 거 잘 기억해나 서술형 얘기하는 겁니다 it is 흔히 대절이다 뭐 a more energy efficient home 에너지 효율적인 집은 비용이 더 많이 든 데 짓는 데는 그죠? 재료부가 재료를 좋은 곳에 해야 될 테니까 그러므로 해서 요거랑 요거랑 병시법인 거 알죠? 이렇게 슬그머니 여기 해부 딱 쓰면 알지? 안 되는 거 그럼 이건 내용상 레슨은 당연히 안 됩니다 더 많은 mortgage payment 뭐다 주택 융정함이 필요화되는 거죠 그러나 a more energy efficient home 에너지 효율적인 집은 결과를 낳는데 뭐 더 적은 뭐를 갖다가 공과금을 야 요거 그럼 라조 같은 거 쓰면 되겠냐 안 되겠냐 내용상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할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from 안 되죠? from을 쓰게 되면 오른쪽이 원인이고 이쪽이 결과야 result a는 이쪽이 원인이고 이쪽이 결과가 되는 이해 됐냐? 이 글쓰니는 뭡니까? 집 선택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적인 집을 선택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 아래 올라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에 이 수업을 듣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어제 들어가신 분이 그렇게 원했던 시간이라며 아껴보네 이 친구들아 알았죠? 으음 잡아들어갑니다 주장이야 마장문장 봅니다 마장문장 어우 이건 너무 길어 그럼 얼른 올라가 이런 건 안 되죠? 이것도 형제에게 잘 나오죠? 물론 이트 다음에 비동사 형용사가 나오면 가져오진 줄 라고 했어 그죠? It is obvious that that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확신한다 I'm sure 이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 그죠? 분명하다 또는 나는 확신하다 다 말이 돼요 뭐가 분명합니까? Organized Party Spirit 미안합니다 조직화되어진 정당이란 뜻이 있죠 Party가 Party 맞아요 Party 뜻이 있어요 Party하다 동사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란 뜻도 있죠 그 본인 당사자 그 다음에 여기처럼 무슨 당 자 우리 여당 야당할 때 여당은 통치하는 당이잖아 룰링 파티라고 하죠 그럼 야당은 뭐라고 그럴까 야당은 반대하는 거잖아 Opposition Opposition이 반대잖아 Opposition Party 하면 이게 야당이 되는 거야 그때 이 3번 얘기하는 거죠 조직화되어진 파티 정신 그러니까 뭐야 나는 뭐 야당이야 나는 여당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무슨 당파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야당 정신 또는 여당 정신 또는 당파 심은 이런 표현이 괜찮네 그죠? 그것은 이다 원오브 승명사죠 원오브 승명사죠 원오브 승명사죠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니까 없으면 틀려 원오브 복수명사잖아 우리 시대에 가장 큰 문제랍니다 아 그렇죠 요즘 TV 같은 거 보게 되면 여당 야당 지지자들이 너무 극명에 갈려서 좀 보기에 흉물스러운 거 많잖아 그죠? 뭐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여기서 중심어는 뭡니까 당파심이지 그죠? 딱 핵심어는 느낌이 빡 오네 핵심어 왜요? 당파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이놈의 당파심은 뭐냐면 자 이게 당파심이죠 자 인 더 수업 오브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형태로 보게 되면 즉 국내가 아니라 국의 각 나라 상대를 하는 경우에는 당파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라 그죠? and inner forms 다른 형태 이거는 뭐야? 국내 얘기하는 거지 국내에서는 당파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빌 월드 내전을 일으킨다 꼭 뭐 전쟁뿐만 아니라 여당 야당 막 싸우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어 있습니까? it should be 자 그러면 그것은 뭐다 the business of teachers 아 여기 이제 나오네요 이게 투이합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임무에디인데 갑자기 이게 튀어나온 걸로 봐가지고 지금 당파심을 갖다 해결하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얘기한 글이라는 걸 눈치를 빡 채죠 지금 이해되나? 나만 그런가? 너희도 그렇지? 자 그러면 그것은 선생님들의 임무다 to stand outside 서 있는 게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스트라이프는 분쟁이죠 어떤 그러한 당파들의 분쟁 밖에 서서 이거랑 이거랑 병치법이야 그 다음에 노력하는 게 선생님들의 뭐다 일이 되는 겁니다 무슨 노력을 해요? to instill 주입시키다 instill 어디로 젊은 친구들한테 뭘 주입시켜 the habit 습관을 뭐해? impartial inquiry 자 편협되지 않은 그러니까 뭐겠어 결국은 공정한 이 말이죠 탐구 같은 습관을 하라고 주입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선생님들의 일이래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쉽게 얘기해서 여당편 야당편 들면 안 되지 객관적인 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니? 자 그럼 이걸 문맥상 partial 그러면 되겠냐 안 되겠니 편파적이냐 안 되죠 이해돼? 이거 inside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벗어나야 되는 거니까 됐나? 컴마이 엔지 자 컴마이 엔지는 어떻게 해서 가면 그냥 편해 1번 ing 하면서 괜찮죠? 그리고 불편하면 그리고 동사하다 이 정도면 말은 다 통해 이해됐어? 응 그리고 이끈다 아이들이 판단하도록 이슈를 언데메리트 하면 뭐야 옳고 야 12곡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렇게 써놨어 이게 뭐냐면 옳고 그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이슈 이건 이슈를 가리키는 거에요 이슈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하게 이끌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병시법이야 초록색을 너무 많이 쓰면 헷갈릴까봐 이건 까만 걸로 그냥 해놓은 거야 to be under guard 경계하도록 하는 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조심하도록 뭐 하지 않도록 accepting one side statement 어떤 일방적인 설명을 안 하는 그지 안 하도록 경계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건 아이들이겠죠 젊은이들 어디에서 at your face 그들의 그들인 건 뭐겠어요? 이거겠죠 statement 설명의 액면가만 보고서 그죠? 한쪽 면에 설명을 갖다가 딱 막는 이해됐어? 오케이? 오케이 물론 이걸 갖다가 이슈라고 봐도 크게 틀릴 건 없겠네요 결국은 이해됐습니까? 자 선생님은 should not be expected 기대되어져서는 안된대 이해됐죠? 그럼 이거 여기까지 안 읽어도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선생님이 뭐야 아이들이 당파심에 치울이 치지 않도록 객관성 있게 공정하게 움직이도록 행동하도록 뭐 하자 가르치는 얘기 아니야 내가 억지냐 안 그렇지 더 이상 안 읽어도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럼 그 다음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럼 앞에부터 읽었더니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그럼 그 다음 뭐야 맨 뒤쪽으로 봐서 역접이 있나 없나 를 봐야지 역접이 있으면 그 다음 깨하고 싶은 얘기니까 유가하리 됐어 다시 한번 앞에부터 읽을 경우에 알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순서가 뭐라고요 마지막 쪽에 봐서 however would die other 이런 역접이 있나 없나 를 보란 말이야 있으면 그 다음 깨하고 싶은 얘기야 유가하리 됐나 이어서 갑니다 선생님은 신업이 익스펙티드 기대되어 쓰는데 플라트 아처마다 그 편견을 아처만 된 이게 뭐야 편견을 수용하고 받든다 이거죠 사람들의 편견이든 아니면 공직자들의 편견이든 거기에 아처마드로 기대되어 안 된다 그게 뭐야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 되겠습니까 선생님의 프로페셔널 버추 선생님의 직업적인 미덕은 뭐야 뭐뭐에 있다 lie in consist in 같이 보면 됩니다 이거 그죠 준비시키는 데이 때 공정하게 하도록 모든 면에서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에 구성되어 있다고 뭐에 있다고 노력하는 데이 때 얘랑 얘가랑 평치법이죠 무슨 노력을 해야 돼 선생님은 the rise above controversy 논쟁거리를 넘어서 어디로 가 into a reason about this passionate scientific investigation 오 이거 종교 아니야 지역이야 분야적이니까 passionate의 반대말이니까 냉정한 그죠 냉정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과학적인 증거 조사 쪽의 영역으로 뭐다 몰고 가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의 일은 이해됐죠 if there are people 만약에 있다면 people 사람들이 어떤 people the result of his investigation 이게 주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고 여기다 잊혔으면 돼 안돼 안돼 큰일나 자 그가 조사를 한 거에 결과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해돼요 그러니까 교사가 막 조사를 했더니 저 사람들의 의견이 틀렸어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뭐 객관적 의견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people들은 불편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은 should be protected 보호받아줘야만 한데 뭐에 대응하여 그 사람들 이 people이겠죠 화딱 지내고 막 분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거기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선생님들이 객관성을 유지할 테니까 만약에 뭐 맞지 않는다면 대티아의 사실이 보여지지 않으면 자 대티아의 사실은 뭐예요 선생님이 잘못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선생님이 스스로를 빌려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겠니 이거 가담 안된 얘기죠 어디에 정직하지 않은 프로파간더 선전 같은 거에 가담하지 않았으면 그런 것만 보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해코질당하면 안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자 뭐에 의해서 부정직한 선전에 가담을 해요 디스미네이션 유포시킴으로써 뭐에 데모스트러블은 트루스 뭐니 자 입증 가능한 거짓 사실 같은 걸 유포 분포시킴으로써 그죠 부정직한 어떤 선전 같은 거에 가담한다는 그런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은 뭐한다 그 불편한 사람들의 분노에 대항해서 보호받아줘야만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야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학생들이든 누구한테든 이해됐습니까 자유의 문맥상 어떤 게 일단 여기 훈만 쓰면 틀리는 거 조심하세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자가 있으면 뭐가 포인트니 그 오른쪽이 완전한 문장이 되죠 더 리절브 더 인컨피니언트 완전한 문장이야 다시 한번 뭐라고 전치자 플러스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나오게 되면 우측이 뭐다 문법적으로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 나와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거 빼면 틀려 조심해 이런 거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안되죠 역시 안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인을 빼고 그죠 컨비니언트만 썼다 그럼 내용상 된다 안된다 안되지 이거 됐나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호받는 입장이니까 인지 쓰면 쓰자마자 바로 틀면서 네가 원하는 대학에 안 가겠다는 강한 인지를 보여주는 정말이야 됐죠 이해됐어 이것도 뭐겠어 같은 사람이니까 이걸 힘이라고 쓰면 제3자가 되는 거다 됐나 오케이 그러니까 교사는 특정한 어떤 정치적 입장에 치우쳐서는 안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학생교육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올라갑니다 아 다음 페이지 가야 되는 겁니다 쭉 공부 좀 할만해 좀 피곤할 수 있죠 목표를 정하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내년에 어느 캡포스에서 누구랑 추억을 쌓을지 잘 고민해봐 어차피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건 고3까지밖에 없어 대학 가는데 누가 공부시키고 그러냐 알아서 하는 거지 이해됐어 출발합니다 3번 바정문장부입니다 여기 있네요 When you recognize the difference 이게 뭔지 궁금하네 이거 네가 그 차이점을 인식한다면 You will know 너는 가장 잘 알게 되는데 뭘 How to allocate your time 아 네 시간을 할당하는 법을 야 시간 할당 얘기는 반드시 나와야 돼 안 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우리가 2번이 먼저 나왔네 시간 관리를 관리법을 알 수 있대 그럼 여기서 부족한 게 뭐예요 우리가 뭐가 궁금한 거야 소재야 핵심 단어야 이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그 얘기인지 이게 궁금하죠 그게 아마도 더 디퍼런스가 가리키는 그거 같아요 이게 디퍼런스가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것만 알면 그냥 답은 나와 안 나와 아 나온 거야 왜 비 논리적인 글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시간 관리법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올라갑니다 차이점을 알러 대개 앞에 한 두세 문장 읽으면 알아 자 What urgent task 어떤 다급한 일이 그자 야 일을 요거네 이건 목적어네요 당할 뻔했네 그죠 주어동사 앞에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나오면 얼룰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 해석할 때 그러니까 무슨 다급한 일을 너는 직면하고 있니 이번 주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목록을 작성해보래 다급한 일을 그리고 나서 Compare A To B 그 다급한 일의 목록을 비교해봐라 Your list of Create 어떤 목록이랑 중요하고 실행 가능한 목표랑 한번 비교를 해보려는 거야 지금 얘기가 이해 됐어? 분위기가 왠지 그게 다급한 일하고 중요하고 실행 가능한 일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차이 능력이 뭐 그 얘기하는 느낌인데 어쨌든 더 읽어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오면 가는 거고 모르면 읽으란 말이야 침착하게 문제 풀면서 너를 불신하면 안 돼 너 믿어 알았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아 알았냐? 자 Do you see anything resembling a match? 왜 좀 유사한 거 있잖아요 그 비슷한 거 이 비슷한 건 우리말로 얘기하면 뭘까? 다급한 거랑 그죠? 중요한 사실하고 되게 비슷한 그거 보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랑 다급한 거랑 되게 유사적이 보여? 이런 얘기죠 안 보인다 이런 얘기지 지금 얘기가 놀래지 말해 놀래지는 입장이니까 아니지 쓰면 틀립니다 만약에 If most of urgent issues on your list 네 목록에 있었던 그 이슈들의 대부분이 이게 복수잖아 그게 해지 쓰면 틀려 이해되냐 관계가 없더래요 뭐랑 With your critical 당신의 중요하고 실행가는 목표하고는 다르대 벌써 여기는 뭐야 아 그러니까 다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하고 정확히 그 차이점을 아는 사람이 그게 이거겠죠 뭐한다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다 앞에부터 했을 때 뭐야 이쯤에서 끝낼 수가 있어 자 무슨 얘기인지 알아서 그럼 뭐야 뒤에 역죽이 넣었나 없지 답이라고 내가 없지냐 논리적인 거냐 논리적인 겁니다 이해됐어? 오케이 답은 이미 나온 상태고요 자 이거 관계가 없던 얘기죠 그럼 이걸 갖다 something 그럼 되겠어 안 되지 이건 또 어떨까 much 관계가 그럼 많던 얘기잖아 얘도 안 되지 이해됐어? 자 인디앱센스 영작이에요 자 진지한 중요한 시간 관리가 없으면 이 말이죠 it 투영법인데 됐습니까 이것의 의미상의 조가 for가 있는 거죠 여기 성격의 형용사가 나오면 오브가 된다면 아니지 여기서는 성격의 형용사가 아니지 이지가 그것은 쉽다 먹어 너의 시간이 꽉 채워지는 건 쉽다니까 뭐로 다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활동으로 꽉 차게 된대 그러면 그러니까 뭐야 어떤 다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을 갖다가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해 됐어 그 문맥상 이거 언을 빼면 틀리죠 됐습니까 그럼 이 사람 결론은 뭐야 다급하면서도 중요한 걸 먼저 하려는 거지 그거에다 시간을 뭐하다 allocate 하는 얘기야 됐나 자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된대요 어디에 many of their commitment 네가 하는 약속이 있잖아 우리가 모두 하는 약속에도 적용이 된대요 누구한테 해요 약속을 다른 사람한테 in the spirit of helplessness helplessness가 뭐야 명사잖아 도움을 주자는 생각에서 다른 사람한테 하는 약속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도 약속은 막 해놨는데 비현실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약속이 있다 없다 많다는 거야 예를 들어주고 있죠 응 알았어 I'll help you help a weepy 난 너 도와줄게 그 보고서 쓰는 거 라고 너는 동료한테 말을 한대 이런 거죠 또 뭐라고 말해 yes I'll volunteer 나 자원해줄게 to sell 파는 거 랩플 티켓 경품권이죠 for the school fundraiser 학교 기금 모으는데 경품권을 파나봐 팔 때 내가 좀 도와줄게 라고 약속하고 그러는 거 거기에도 해당이 된대 거기에도 중요한 거랑 다급한 거랑 구별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 되겠습니까 자 커미트만 약속 약속 이거와 같은 이거 like라고 쓰면 들리죠 like는 전치사 얘는 뭐야 형용사잖아 얘는 오른쪽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 you got it 자 이런 약속은 keep 우리를 갖다 바쁘게만 해준대요 with unnecessary bring us close 우리를 가져다주는 거 없이 어디로 우리의 높은 목표 쪽으로 데려가진 않고 그냥 바쁘게만 한다는 거야 이해 됐어? 이거 보호자리니까 비즐리 안 돼 이해 되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영작이죠 to be to be an effective time manager 조종사 앞에 투부정사 나오면 십중팔고 뭐야 뭐 뭐하기 위해 섰지 않나 이해돼? 혹시 해석하는 구문이 좀 실력이 딸리면 선생님이 그 밑에 그 뭐냐 더보기 그 안에 링크 걸어줬어 사이트 몇 개 선생님이 한 강의 있거든 도움되는 강의 있어 살펴봐 자 그러면 효과적인 시간 관리자가 되려면 너는 훈련시켜야 되는데 너 자신을 갖다가 이거 유만 쓰면 안 된다 이해 됐죠? to differentiate 차별하기 위해서 뭐 뭐 사이에 다급한 거랑 그리고 어 요까지네요 다급하고 중요한 거랑 그리고 단지니 그냥 다급한 거냐 그거 사이에 차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려는 겁니다 이게 주제문이네요 그죠? when you recognize 내가 인식하면 그 차이점을 너는 알게 되는데 가장 잘 먹어 너의 시간을 할당하는 법을 이해되십니까? 내용이 좋은 내용이네요 그죠? 자 올라갑니다 자 집중하세요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력한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선생님이 나름대로 강의를 성인껏 한다고 하는데 100% 보정할 수는 없겠죠 도움이 되면 쌤의 비타민이 뭐라고 했어 구독 그죠? 또는 알림 같은 거 뭐 좋아요 이런 거 해주면 이쁘지 뭐 내가 자 보도록 합니다 주장 마지막 문장 보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뒷딱 길었어 근데 이걸 보는 순간에 이걸 봤다고 생각해봐요 얘는 뭐냐면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부사죠 얘가 어떤 나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절에서 답이 되게 나오거든 이런 경우를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세 줄 넘어가면 앞에 붙어 보는 게 맞아 근데 이거는 강력한 힌트를 주는 부사거든 얘가 불행이도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럼 그 뒤에 뭐게 나오겠어 해결책이 항상 나오잖아 하고 싶은 말이 이럴 경우에는 예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 자 불행이도 Effective Public Engagement 효과적인 공공의 참여는 Something이래 어떤 Something이야?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나오는 거네요 이거 여러 번 나오네 Almost 안 돼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뭐 해왔던 변변치 못하게 그러니까 문맥상 Greatly 그럼 안 돼 이해 됐나? 언제부터 Since the advent 도래 뭐가 온 후에 Since the advent of Modern Communication 뭐 Technology 여기에서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현대의사 통신 기술의 도래 이래로 야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이거 뭐라고 쓰면 틀려 현재 관리소에 대해 이걸 그냥 디드라고 쓰면 되냐 안 되니 큰일나 조심해 이해 됐냐 음 부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불행이도 효과적인 대중 참여는 뭐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잘 못하는 거래 뭐 현대의 통신수단 기술이 도래한 이래 도래했는데도 못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매스터링 정보가 아닌 거 A good communication strategy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 밑줄 쳐놓은 거예요 should be something 그것도 something에 돼야 되는데 어떤 something every developing 자 모든 발전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should try to improve 향상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래 야 이거 나온 거 아니냐 이거 딱 보니까 뭐냐 좋은 의사소통 이거 보니까 딱 나오잖아 그죠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네 이걸 하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과학자가 본다 의사소통 수단이 된다 안 된다 아이 된다는 거잖아 이 얘기가 이해됐어 이 두 가지면 게임 끝난 거지 뭐 이해됐죠 됐어요 이 두 가지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이래서 다음 문제를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쌤 글은 더 틀리면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문제 풀 땐 여러분을 믿으세요 알았죠 겁먹지 마 자기가 어려우면 다른 친구도 어려워 어쩔 거 없어 그죠 오케이 올라갑니다 이런 표현도 멋있죠 우리는 안전하게 주장할 수 있다 뭐야 우리는 확신한다 I'm sure 같은 말이지 이해됐냐 나는 확신한다 됐죠 봤으면 안 됩니다 뭘 확신할까 거의 모든 측면 왜 모든 휴먼 라이프 우리 현대 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은 빚지고 있대요 그들의 뭐를 이거죠 aspect 치겠죠 존재는 뭐 때문이다 과학 때문이라는 거야 O A 그죠 A는 B 덕분이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B 때문에 A하다 같은 말이죠 결국은 결국은 이해됐어요 단어야 단어 이해됐어 이런 거 O A B도 물어보고 그죠 이런 구문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셔면에 올 수도 있죠 중요한 내용이도 하고 자 이거 니어라고 쓰면 들려 니어라는 뜻이고 얘는 뭐야 물리적으로 뭐 뭐 가까이 라는 뜻이잖아 이해됐냐 오케이 첫 문장에 뭐였어요 우리는 과학에 의존하고 이때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답에서 절대로 과학 얘기가 빠지면 안 되는 거지 일렉트리 If we 그럼으로 우리는 convinced 만약에 우리가 확신시킨다면 우리에게 어서 숨 안 돼 대절을 어서 숨 안 됩니다 오른쪽이 완전히 우리의 과학적인 노력이 원 미어리 단지 어벤인트리스트 흥미가 있다면 과학자들끼리만 지네끼리만 우리끼리만 놀면 이거 딱 보니까 뭐예요 과학자가 과학자한테 지금 하는 얘기네 과학자한테 에게 남기는 글이야 됐죠 자 어디 갔어 어 우리끼리 재미있으면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과학자 우리는 not only being correct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의비 또 조종사 뒷다만이 나오네 그죠 우리는 selfish 이기적인 것이고 short-sighted 시야가 좁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제일 무식한 놈들이 된다 이거죠 LYF 춤 틀리죠 병치법이야 됐나 오케이 even the most 아 요 앞에 거 요거 문맥상 이거 빼면 안 되죠 이해됐나 이해됐죠 그리고 또 이거는 LY 붙여도 안 되죠 그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또 이걸 뭐 인텔리전 문맥상 또 이렇게 써도 되겠니 안 되겠니 지능이 안 되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even the most theoretical 자 가장 이론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 블루스카이 나오잖아 비현실적인 연구도 유흥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흥미로울 수 있다는 거야 우리들한테 일반 사람한테도 이해됐어 이거 생명상의 조건 뭐니 이거잖아 연구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쓰면 연구가 막 지가 재밌어 죽으려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지 그거 이해됐나 음 자 우리는 we are therefore 그러므로 compelled be compelled to be first to 다 비슷한 거예요 이해됐죠 우리는 억지로 뭐 해야 된다 extend 펼쳐야 된다 extend a to b죠 우리의 과학적인 결과와 그 영향력을 갖다가 누구한테 펼쳐줘야 돼 평민들이죠 우리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 이해됐어 가능한 마치 우리 이건 과학자 과학자가 필요로 하는 것처럼 과정법 과거니까 오우 쏘리 과거인데 왜 이게 갑자기 아니냐 너희들하고 쓰면 안 되는 거죠 더 많은 일자리가 할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얻어야 될 엑스퍼티 전문 지식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뭐 하자는 거야 알려주자는 거야 사람들한테 이해됐죠 브랭이도 이펙티브 효과적인 퍼블리 인게이지만 대중적인 공공의 참여는 is something 대디아의 것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잘 못해왔다 뭐 이래로 현대 통신기술이 왔는데도 그 이래로 잘 못해왔던 거래 그래서 메스터링 정보가기 a good communication strategy 좋은 통신 전략을 정보가하는 것은 something이 돼야 되는데 모든 우리 과학자가 노력해야 되는 유가리 됐습니까 자 오늘도 또 한강 잘 끝냈네요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며 응원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보내고 공부한테 지지마라 알았죠 공부가 필요하면 때로는 코피 터지게도 한번 해봐 수고 많았어 see you next class good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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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